네, 저번 시간에 행정심판 큰 그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행정심판 좀 마무리 짓고 앞에서 안 했던 정보공개하고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책으로 보시면 324페이지 행정심판인데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적적인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이랑 무효동확인심판 항고수송처럼 제기할 수 있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고수송으로는 행정행위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부나 부작위에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의무이행수동이 없지만 행정심판에는 의무이행심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324페이지 행정심판 행정심판 개념에서 실적음행정심판은 실적음행정심판이란 널리 행정법상의 다툼 행정조치 행정기체관의 권리의무 다툼에 대한 심리판정이 법원이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한다 법원이 하는 것은 행정수송이라면은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이 행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작용 이게 실적음행정심판이고요 형식적음행정심판 형식적음행정심판 또는 제도적음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적용을 받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그럼 행정심판의 성격 일단 거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행정심판은 그냥 자세히 볼 필요 없이 일단 법원이 행하는 판결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준사법 그러니까 사법부인 법원이 행하는 판결과 유사하다고 해서 준사법적 행위과 동시에 어쨌든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청이 내리는 재결이라는 것이 행정행위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성격으로 법원의 사법적용의 성질과 행정행위의 성질을 모두 지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3번 행정심판과 유사한 제도와의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뭐냐면 처분청한테 당에 네가 내린 처분을 직권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이의신청이에요 행정심판은 당에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이 아닌 별도의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한테 당의 이 처분을 위법이나 부당이 있으니까 치소 대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반대로 이의신청은 처분청 당의 행정행위를 한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무장관이 철거명령을 내렸으면 철거명령을 내린 국토교통무장관한테 네가 내린 철거명령을 직권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행위라면 행정심판은 처분청이 아닌 별도의 국가위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청한테 취소재결 내려달라고 요청한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이의신청과의 구별 행정심판에 있어서 원자로 처분청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판정하는 데 비하여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대하여 당의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할 이유로 직권 취소해달라고 구하는 행정정찰차를 말합니다 청원과의 구별은 청원은 그냥 국민들이 억울하면 청와대에도 청원 넣고 국회에도 청원 넣고 그냥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행위에 불과한 의미가 없고요 행정심판의 존재 이유는 행정심판은 담당국가위관이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같은 행정부에 수돗되어 있는 행정청이다 보니까 자율적 행정부 수로가 자기가 내린 처분을 자율적으로 통제한다는 측면이 5. 사법기능 법원의 판결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법기능을 포함해서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행정심판으로 분쟁이 해결되면 국민은 법원에 소송되게 안 할 거 아니에요 법원이 소송을 많이 맞지 않게 돼서 부담이 경감되게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부담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다 취소심판청구가 이유 있다 당의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제결 그러니까 취소제결이나 변경제결을 내리고 또는 처분청으로 하여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변경명령제결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인용제결 그러니까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제결에는 당의 처분에 대한 취소제결 당의 처분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면허정지 3개월로 변경해라 라고 변경명령제결을 내리고 또는 행심위가 직접 면허 취소처분을 면허정지 3개월로 변경하는 변경제결을 내릴 수 있어요 어떤 때 취소제결 내리고 인용제결로서 어떤 때 변경이나 변경명령제결을 내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행심위가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아예 안 했어 그러면 당연히 취소제결을 내리는 거고 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행심위가 보니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긴 했어 그런데 혈중알콜론도가 0.03밖에 안 돼서 선행관행에 따르면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해야 되는데 면허 취소라는 걸 해서 자의구소원칙이라는 평등원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 사람한테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제결이 아니라 면허정지 3개월이 위법하지 않고 적당하잖아 이런 경우에는 행심위가 직접 면허 취소를 면허정지 3개월로 변경하는 제결을 내리거나 처분청한테 선행관관과 동일하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해라 라고 변경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무효동확인심판 무효동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행심위는 처분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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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료 존재 부존재 확인 제결을 내리게 됩니다 의무인심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행정심판의 대상 이거는 행정수동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의 대상적적은 처분과 부작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의무인심판의 대상은 거부처분과 부작이고 취소심판과 무효확인심판의 대상적적은 처분입니다 이때 처분이나 부작위의 개념은 행정수동법상의 처분과 부작위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거기서 배운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행정심판법은 밑줄 친 거 행정심판의 대상을 처분 또는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다 단지 행정수동법은 이런 게 없는데 행정심판법은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직접 행정수동을 제기하도록 하여 한마디로 대통령은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행정청보다 상급행정청이기 때문에 상급행정청인 대통령이 내린 처분을 한도행정청이 심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서 대통령의 처분이나 거기에 대한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의 개념이나 부작위의 개념은 항고수송에서 배운 처분과 부작위 대상적 것과 똑같아요 자세히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기관이 담당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329페이지 당사자 보통 수송에서는 수송을 제기한 원고와 수송의 상대방인 피고 이 원피고를 수송의 당사라고 한다면 행정심판은 원고라고 표현하지 않고 심판을 청구한 사람을 청구인 심판청구를 당한 행정청, 처분행정청을 피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대립구조로 하는 거죠 심판청구요건 이거는 취소수동으로 얘기한다면 수동요건이에요 그러므로 만약 청구인이 청구한 취소심판이 심판청구요건을 못 갖췄다 그럼 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 제기를 내립니다 심판청구요건은 수동요건과 똑같으니까 그럼 행정심판의 심판청구요건으로 대상적격은 처분 또는 부작위인데 이때 처분과 부작위의 개념은 행정수동의 대상적격인 처분과 부작위와 동일한 개념이니까 앞에서 이미 항구수동할 때 배웠으니까 한번 보면 되고 로마자 2번 청구인적격은 원고적격에서 배운 것과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때 법률상 이익에 대해서 다수적격 판례는 법률상 보호이익 있어요 바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 처분의 근거법규나 관련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개별적 이익이 있을 때 바로 광의의 권리가 있을 때 청구인적격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당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제3자가 당의 처분으로 인해 침해받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면 법률상 이익, 바로 청구인적격이 없어서 각할 제결을 받게 됩니다 피청구인적격으로 처분행정청 및 신청받은 행정청인데 이때 여기서 행정청은 바로 행정습통법상 행정청 바로 법에 의해서 처분권한 부여받은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심판청구의 이익은 이미 소외의 이익을 앞에서 먼저 항구습통하면서 배웠으니까 그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철거명령에 대한 취소심판을 제기했는데 행심위가 제결 내리기 전에 이미 재집행 실행이 완료돼서 건물이 철거되어버렸다 그럼 철거명령 취소재결을 받는다 한들 청구인한테 회복되는 이익이 없잖아 이런 경우 심판청구의 이익 금결로 각하재결을 내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죠? 그럼 심판청구기관 행정심판은 행정법관계에 조속한 안정을 기여하기 위해 심판청구기관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다만 이것은 그 성질상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의행심판에만 적용됐고 무효동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의행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효동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의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관의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재소기관 같은 그래서 오로지 취소심판이나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의행심판에만 심판청구기관의 제한이 있고 바로 무효동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의행심판에는 심판청구기관 제한, 바로 재소기관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원칙적인 심판청구기관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으면 알았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만약 처분이 있으면 몰랐으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개해야 됩니다 예외적 심판청구기관 청구인이 처분이 있으면 알았다더라도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앞에서 말하는 90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할 수 없었을 때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전쟁이 끝나는 날로부터 14일 국회, 해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재개하면 된다 한마디로 처분이 있으면 알았더라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취소 심판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이미 전쟁이 나서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없었어 그러면 전쟁이 끝날 날로부터 14일 그 사람이 외국에 있었으면 30일 내에 취소 심판을 청구하면 적법하게 청구한 걸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기간은 불변 변동이 없는 기간이다 180일 이내에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후라도 제기할 수 있다 아무래도 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 180일이 지나도 적법하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청구 기간이 도가 됐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제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합리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이 사람이 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취소 심판을 제기할 수 없었던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180일이 지나서 제기하더라도 또 적법하게 제기된 걸로 봐요 그 다음에 심판청구 기간에 오지 불고지 이거는 뭐냐면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당의 처분을 내리면서 원처분이죠 처분을 내릴 때는 반드시 당의 처분에 대해서 처분 문서에 언제 누구한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고지하도록 돼 있어요 행정심판 관련해서 고지인데 그런데 얘가 A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거 명령이라는 걸 하면서 원처분 행정행위를 하면서 여기서 이 철거 명령 문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빌렸네 행정심판 가능하다 제기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원래 처분이 있으면 알았으면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고지했어야 되는데 철거 명령하면서 철거 명령 문서에 처분 문서에 이 철거 명령 문서를 송달 받았으면 알았을 거 아니야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알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실제로 당의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더라도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난 1년이 지나서 취소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재소기간 심판청구기간을 갖춘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고지 오고지했을 때는 그 오고지된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로 본다는 겁니다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나도 아시겠죠 그리고 불고지했다 한마디로 철거 명령 내리면 원래 철거 명령이라는 원처분 내릴 때는 행정심판을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다는 걸 고지해야 되는데 행정심판 관련 사항을 행정심판 관련 사항을 고지를 안 했어 불고지라고 하죠 언제까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고지하지 않았어 이 사람이 당의 처분이 있으면 알았거든요 안날로부터 90일이 있고 180일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 이 사람이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나서 180일이 지나서 아니 180일을 내 안날로부터 90일은 지났는데 180일 이내에 제기했다 그러면 이거는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한 걸로 봐서 본안 제기를 내려줍니다 행정심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관련 사항을 불고지했을 때는 알았다더라도 90일이 적용되지 않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만 적용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행정청은 서면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 상대방에게 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여부 아 심판청구가 가능한 것인 때에는 그 심판청구 절차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해야 하는 아 착오로 행정심판 기간을 소통의 기간보다 장기로 고지한 경우에는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하면 되고 오고지한 경우죠 1년이라고 행정심판 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불고지한 경우에는 알았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제기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심판청구의 제기 행정심판청구 방식은 거기 나와 있다시피 서면 그러니까 문서로 하도록 돼 있어요 말로는 못하고 서면으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의 제출 절차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 행정청 그러니까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에만 취소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처분행정청한테도 취소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이게 자주 시험 문제 나오는 단수도 남기니까 심판청구 제기 행정심판 제기의 효과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행심위는 제결을 해야 될 의무를 집니다 그럼 처분에 대한 효과 원칙 집행부정지원칙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아무래도 철거 명령에 대한 철거 명령이 제기됐던 것만으로 당의 철거 명령이 무효가 돼서 철거 의무가 소멸되진 않아요 허기된 행심위가 취소재결을 내려야지 권한의 행심위에 취소재결로 당의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이지 취소심판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는 당의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이건 행정습동과 마찬가지죠 단지 예외적 집행정지 이건 행정습동법에서도 적극적인 처분에 대해서 그 처분의 절차는 속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임시적으로 임시구제 가구대수단으로 집행정지를 내려주죠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시판위원회는 일정한 요건 하에 당사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전부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됐습니다 임시처분 임시처분 옆에다가는 그냥 이렇게만 일단 적어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시판법사는 행정시판법사는 가구제 가구제라는 게 임시 잠정적 구제수단이죠 그러니까 임시처분이라는 행정시판법 31조의 임시처분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임시구대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유흥지점 영어포과 신청을 했어 이 허가를 받으려고 클럽을 운영하겠다 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유흥지점 영어포과를 해달라고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심이한테 여기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재결 본안 재결이 나오려면 보통 60일이나 최장기간으로 90일까지 해서 보통 90일 정도 후에나 나와요 세 달 후에나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영업을 못하면 파산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 나중에 이미 파산되고 난 이후에 유흥지점 영어포과 재결이 나와서 영업을 한다 한들 A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미 파산됐으니까 영업을 못하게 되잖아 본안 재결에 인용 재결 나오더라도 의미가 없죠 이런 경우 지금 A가 빨리 영업을 못하면 파산될 위험이 있다 본안 재결 나오기 전에 빨리 임시적으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 임시처분 신청하면 행심이가 바로 뭐예요 임시어가 내주는 거예요 임시어가 임시적으로나마 어떤 허가가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하는 영업들 뭐예요 본안 재결 나오기 전에 또 임시어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허가가 어쨌든 나왔으니까 영업을 하면 유어가 영업이 돼서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고 처벌되지 않게 되겠죠 이게 바로 임시처분 또 임시 운전면허 임시어가처럼 의무이행 심판 같은 의무이행 심판에서 행심이가 거부나 부작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서 본안 재결을 내려주기 전에 이 사람한테 중대한 손해발생 우려가 있다 본안 재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이런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임시 행정행위 임시처분을 해줘가지고 본안 재결이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이 영업도 할 수 있고 하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시처분 개정행정심판법은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 사실은 거부처분이긴 한다 그러니까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에게 생기게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의 신청에 의해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시처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넘기시면 밑줄 친 거 보시면 따라서 그 다음 줄 다음 페이지 3334페이지 넷째 줄 밑줄 친 거 따라서 적자처분이 이미 나온 경우에는 집행정지 제도를 통해서 임시구절, 가구절을 하고 소속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나온 경우에는 임시처분 제도를 통해 가구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처분의 요건 적군은 적군적으로 심판청구 의무이행 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있어야 돼요 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 상태여야 돼 계속되어 있다는 것은 의무이행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아 번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을 것 당사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 소속적 요건으로 공공목리에 중대한 열매치 우려가 있으면 임시처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임시허가를 해서 그 사람이 본안제계를 나오기 전에 임시적으로 영업을 하게 됐을 때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된다 이러면 임시처분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처분 등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통해서 충분히 임시구제를 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는 임시처분이 안 되고 집행정지로는 그 임시구제가 불가능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만 임시처분이 가능합니다 임시처분 절차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럼 335페이지 행정심판의 심리 심리 내용 및 범위 심리 내용 요건 심리 심판청구 요건 대상적격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 심판청구이익 심판청구 기간 이런 취소수동으로 얘기한다면 수동요건을 심리하는 거죠 이거는 직권조사상으로 심리하면 됩니다 본안심리는 당의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이 있는지 취소심판의 경우 당의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이 있는지를 심리하는 겁니다 심리의 범위 불고불리 불고불리가 처분권주의고요 불고불리 원칙은 처분권주의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청구한 것만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 판단할 수 있고 청구인이 청구하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판단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불고불리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9천만 원 조세부가 처분 중 3천만 원만 취소해달라고 취소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이 청구하지도 않은 나머지 6천만 원의 위법까지도 인정해서 9천만 원 전부를 취소재결 내리는 것은 청구인이 청구하지 않은 것까지 심리해서 재결 내리는 것이니까 불고불리 처분권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재결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불이익변경음지원칙 이거는 청구인한테 원처분보다 불이익한 재결을 내릴 수 없다 예를 들어서 A한테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했다고 연어정기 6개월 내렸어 그런데 A가 자기는 음주운전 안 했다고 판단해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심위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2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는 거야 이거는 면허정지 6개월도 너무 과소하다고 해서 면허치소로 면허정지 6개월이 오히려 위법하니까 면허치소로 변경하는 재결을 내렸다 그러면 이거는 불이익변경음지원칙 위반으로 위법이에요 아시겠죠 불이익변경음지 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음지원칙 불이익변경음지원칙 위반이 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낼 때는 청구인한테 원천보다 불리한 재결을 낼 수 없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이게 불이익변경음지원칙입니다 지금 원천분은 청구인한테 면허는 6개월인데 지금 변경된 재결은 뭐야 면허치소니까 원천분보다 불리한 재결이잖아 이런 것이 불이익변경 불이익하게 재결로서 변경하는 걸 금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걸 인정하느냐 행정심판법은 왜 이걸 규정했느냐 만약 원천분보다 불리한 재결이 가능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 괜히 행정심판 청구했다가 원천분보다 오히려 불리해지면 행정심판 청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행정심판 제도는 국민이 청구 안 하는 제도가 되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자유롭게 청구해서 어떤 권리우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들기 실질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행정심판 위원회는 원천보다 불리한 청구인한테 불리한 재결을 낼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불이익병용 제한식은 처분청이 원천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낼 수 없다는 것이지 행정심판 위원회가 원천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공무원인데 비행정청 징계권자 정직삼계열을 했어 정직삼계열 뇌물을 수수했다 정직삼계열 뇌물을 먹었다라는 이유로 정직삼계열 처분을 되었어 여기에 대해서 특별행정심판으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치소심판이 아니라 소청심사청구라고 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어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가 보니까 뇌물을 먹기는 먹었는데 정직삼계열 처분 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청문 절차를 안 거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치소재결을 열었어 뇌물을 먹긴 먹었는데 청문 절차를 안 거친 위법이 절차장하자로 치소재결을 열었어요 비행정청이 이 재결의 지지에 따라 적법하게 청문을 거치다 보니까 A가 먹은 뇌물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서 정직삼계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예요 1억이야 그래서 이제 B가 청문 절차를 거쳤어 보니까 1억을 먹었다고 해서 파면을 했어 뇌물을 했다니요 물론 여기서 청문 절차를 거쳤죠 이 재결의 지지에 따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이 파면 처분이 원처분인 정직삼계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됐으니까 불이익변경음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라고 했을 때 판례는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왜냐 불이익변경음지원칙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내릴 때 원처분보다 불리한 재결을 내릴 수 없다는 게 불이익변경음지원칙이다 근데 어쨌든 행심이 여기서 이제 소총심사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가 되죠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소총심사위원회는 뭐예요 원처분인 정직삼계열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려서 정직삼계열을 무효로 만들었잖아 그렇죠 소총심사위원회가 재결을 내릴 때 원처분인 정직삼계열보다 불리한 재결을 내린 게 아니라 원처분인 3개월에 절차장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재결을 내려서 원처분을 무효화시켜준 거잖아 재결은 원처분 보다 불리하게 된 게 아니죠 단지 그 이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 처분청이 당초처분보다 불리한 원처분을 한 것지 불리한 재결은 행심위가 내린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불이익변경음지원칙 위반이 아니다 라고 해서 파면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권리구제 기능을 중시하여 재결의 범위에 관하여 불거불리 청구권주의와 불이익변경음지원칙을 명문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자하기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을 하지 못하며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불이익한 청구인한테 불이익한 재결 원점보다 불리한 재결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리 절차 대심주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서로 대립해서 다투는 방식으로 심리하고요 직권심리주의의 감이 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당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고 직권으로 당사 참구인을 신문하거나 전문가에게 감정 검증 등을 명하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절심리주의와 서면심리 행정심리 구절심리주의이기 때문에 행정심리 소송은 서면심리가 불가능해요 서면으로만 재판할 수 없고 법정에서 원피고가 나와서 말로서 주장해야만 법원이 심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그러나 행정심판은 굳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도 심리가 가능합니다 서면심리도 가능해요 그래서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절심리 또는 서면심리를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절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절심리를 해야 됩니다 비공개주의인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재결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원이 내리는 결론인 판결과 비슷한 유사한 행위죠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냉하는 판단을 말한다 재결은 행정법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확인 판단 행위이므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다 따라서 재결은 준사법자 행정행위 또 법원의 판결과의 준한 행위로서 준사법자 행위이자 확인 준 법률 행위자 행정행위로서 확인했고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하면 어떤 재결이든 재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기속행위입니다 그다음에 재결기간 재결기간은 재결은 17조 위정에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도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 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최장기간은 뭐예요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해야 되는 거예요 90일 내에 단지 이거는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90일이 지나서 재결을 내렸다고 해서 그 재결이 위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위법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내에 해라 이 기간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90일이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90일이 지나서 재결을 내렸다고 그 재결이 위법한 재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됐습니다 재결의 방식은 당연히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결의 범위 불거불리 원칙과 불입병금지 원칙은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죠 재결의 종류 요건 재결은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그 행정심판이 심판청구 기간과 같은 심판청구 요건을 미비했을 때는 각하 재결이 요건 재결이에요 그래서 각하 재결이라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의다 본안 재결 본안 재결로는 기각 재결 기각 재결은 단순 기각도 있지만 사정 재결이 있긴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각 재결이라면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 그러니까 취소 심판에서 당의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이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재결이다 이게 단순 재결이죠 그다음에 사정 재결 요거는 옆에다가 제목에다가 취소 심판 의무이행 심판 에서만 인정 그러니까 무효등 확인 심판에는 사정 재결은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취소 심판이나 의무이행 심판에서만 사정 재결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취소 심판과 의무이행 심판에서만 사정 재결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죠 사정 재결은 사정 품격과 마찬가지로 원자로 봐서 가동허가에 대한 취소 심판이 제기되는데 가동허가의 이유 제시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긴 해 이걸 이유로 취소 재결 내리면 현재의 공공목리에 반해 왜 가동허가가 취소 재결에 의해서 무효가 돼서 가동이 중지되면 블랙아웃으로 국민들 수십만 명이 죽을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당의 가동허가의 위법성만 확인하고 위법이나 부담을 확인하고 기각하는 재결이 내립니다 이게 바로 사정 재결이에요 그래서 행례시판 위원회는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 결과 심판청구 이유 있다 부당이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목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는 행심위의 의결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 이를 사정 재결이라 한다 그럼 인용 재결 치소 심판에 대한 인용 재결은 치소 재결과 변경 재결 그다음에 변경 명령 재결이 있죠 단, 현행법상 변경 명령 재결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에 대해서 행심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처분청한테 면허 취소를 면허 정지 3개월로 변경해라 라고 변경 명령 재결을 열었어 그럼 거기에 따라 처분청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변경 명령 재결에 따라 면허 취소를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변경을 계속 안 한다 처분청이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처분청한테 행정시판위원회가 면허 취소가 선행관행에 위반되니까 면허 정지 3개월로 변경해라 라고 변경 명령 재결을 내려서 처분청한테 변경 처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는데도 처분청이 변경을 안 한다 변경 처분을 그러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단 그래도 현행법상 변경 명령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이 변경 처분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고 무효동 확인 심판에 대한 인용 재결은 무효동 확인 재결이 되고 의무행 심판에 대한 인용 재결은 처분 재결과 처분 명령 재결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거기 밑에 있는 걸 읽어보지 마시고 여기가 유흥주점 영업허가 허가 요건을 모두 갖춰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했어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했다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했어 행심위에 비행정청 처분청이 비행정청 이때 심판 청구 요건을 모두 갖췄고 본화에서 허가 요건을 갖췄으므로 허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부해서 위법하다라고 판단되면 행심위가 직접 유흥주점 허가 재결 이게 바로 처분 재결이죠 재결을 통해서 유흥주점 영업허가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뭐예요 재결에 의해서 유흥주점 영업허가 이미 나왔잖아 그 이후에 하는 영업은 유허가 영업이 되죠 이미 허가가 재결로 나온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처분 재결이 됐고 또는 처분청인 비안에 유흥주점 영업허가 해라 라는 명령 재결 이게 처분을 하라고 명령하는 재결이라고 해서 처분 명령 재결입니다 단지 만약 이렇게 처분 명령 재결을 내렸는데 비가 처분 명령 재결 부름 한마디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해라 라고 처분 명령 재결을 내렸어 거기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처분 명령 재결이 나왔을 때는 비가 거기에 따라 유흥주점 영업허가 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A한테 뭐예요? 유흥주점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왜? 허가가 나오진 않았으니까 처분 재결이면 허가가 재결로 나왔으니까 유흥주점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는 뭐야? 처분 명령 재결만 나왔지 거기에 따라 처분이 유흥주점 영업허가 안 나왔잖아 이때 영업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B는 처분 명령 재결에 따라서 유흥주점 영업허가 해야 될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를 불이행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 처분 제도와 간접 강제가 있습니다 간접 강제는 이미 행정소통법에서 얘기했죠 간접 강제는 행정시판위원회에 간접 강제 신청하면 행심위가 처분 명령 제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하루당 1억씩 손해배상 결정을 내려서 만약 10일만 간접 강제 결정에서 하루당 1억씩 결정을 내렸어 그런데 10일만 그러면 처분청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 안 하면 뭐예요? 10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 강제 결정이 나오면 처분청 입장에서 뭐예요? 재처분 의무를 이행 안 하면 돈을 엄청 많이 내야 되는 빨리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겠죠 그리고 직접 처분은 A가 행정시판위원회에 직접 처분 신청하면 행심위가 바로 뭐예요? 직접 유흥지점 영업포가 처분 행심위가 해주는 제도예요 처분 명령 제결에 따라서 처분청이 유흥지점 영업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하고 있을 때는 A가 행심위에 직접 처분 신청하면 행심위가 직접 유흥지점 영업포가 처분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직접 처분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안 됐고 재결의 송달, 효력 발생, 고지 재결을 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에게 재결수 정보를 송달해야 하고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수가 송달된 때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재결의 효력으로 송달했고 거기 보시면 340페이지 형성력이야 뭐 취소재결이 나오면 여태까지 유한 철거 명령이 취소재결에 의해서 소금 무효가 된 의미였고 기속력으로 반복금지어 원상회복 의무 이런 것들은 이미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재처분 의무 의무이행 심판에 대한 처분 명령 제결 당사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용으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유흥지점 명호포가 해라라는 처분 명령 제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 지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 유흥지점 명호포가 해라라고 처분 명령 제결을 들었으면 거기에 따라 유흥지점 명호포가 해야 될 재처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절식당하자로 인한 취소재결은 앞에서 설명드린 행정속동법 30조 3항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동일한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이미 설명을 행정속동법에서 했으니까 동일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각 주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미 설명드린 내용들이에요 행정속동법 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취소 심판에 대한 변경 명령 제결 읽어보시면 취소 심판에 있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에 의해 처분청은 면허 정지 3개월로 변경해라 라는 변경 명령 제결을 내린 경우에는 법제 49도 1항에 의해 처분청은 당의 처분을 변경 면허 취소 처분을 면허 지 3개월 처분으로 변경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단연의 법상 처분청이 변경 명령 제결에 대한 기속력 변경 처분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간접 강제와 직접 처분 모두 안 돼요 둘 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의 불빛 입법이 행정심판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부처분 취소나 무효동 확인 제결 과거까지는 됐고 두 번째 줄 오른쪽 그러나 개정행정심판법에서는 거부처분 취소 제결에 재처분 업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반 시 간접 강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재처분 업무 위반 시 간접 강제처럼 행정심판법에서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제결에 대한 재처분 업무를 위반하면 간접 강제라는 재처분 업무라는 기속력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요 양가로 5번에 처분 명령 제결에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 처분 직접 처분이라면 지금 여기 직접 바로 유흥지점 영업포가 처분을 내려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직접 처분이라면 행정청이 처분 명령 제결을 지지했다라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하지 아니한 때 위원회가 당의 처분을 직접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 처분은 처분 명령 제결에 실효성 확보하기 위해 인정된 처분 명령 제결의 이행 강제 제도이다 인정범위 첫째 줄만 보시면 됩니다 직접 처분은 의무 이행 심판에서의 의무 이행 제결 처분 명령 제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 거부 처분 취소 제결에 따른 재처분 업무 위반이나 변경 명령 제결에 따른 변경 처분해야 될 의무 위반 시에는 직접 처분이 인정 안 되고 의무 이행 심판에서 처분 명령 제결에 따른 재처분 업무 위반 시에만 직접 처분이 인정돼요 요건은 처분 명령 제결 유흥주점 명호포 해라 라고 처분청한테 명령하는 제결이 있을 것 위원회가 당사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였을 것 그러니까 처분청한테 빨리 유흥주점 명호포가 해 재처분은 이행이라고 시정을 명하였을 것 그런데 당의 행정청 그러니까 비시장이 어떤 재처분도 하지 않을 것 처분의 성질이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이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닐 것 이런 것이 요구됩니다 빗대는 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한가로 5번 거부처분 취소 제결 및 처분 명령 제결 등의 재처분 업무 위반 시 이행합법 수단에서의 간접 강제 이건 뭐 간접 강제가 도입됐다 제목만 보시면 되고 불가변역 재결은 당사의 참여 아래 심리 절차를 거쳐 행해진 심판 행위임으로 성질상 보통의 행정이와 달리 위원회 자신도 스스로 이를 직권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힘 불가변역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재결을 내린 처분청인 행정시판 위원회 스스로 자기가 내린 취소 재결이나 각하 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해서 그거를 직권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어요 이걸 불가변역이라고 합니다 원래 불가변역은 판결에 인정된 효력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행심위가 내린 재결에는 행정시판 위원회가 내린 재결은 법원이 내린 판결과 유사하기 때문에 판결의 위력인 불가변역 행심위수로 자기가 내린 재결을 직권 취소나 변경할 수 없는 힘이 인정돼요 재결에 대한 불법 재심판청구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의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용에 대해 다시 행정시판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행정시판 청구해서 재결을 받았는데 또 행정시판을 청구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10분 정도 쉰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10분만 쉬겠습니다 10분만 쉬고 있습니다 10분만 쉬고 있습니다 10분만 쉬고 있습니다 11분만 쉬고 있습니다